짠깨 좀 먹읍시다. 배고파지.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 진짜로. 잠시만 일단 짬뽕 좀 먹읍시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 진짜. 살기 위해서, 살기 위한 먹방 좀 할게요. 짠깨. 살기 위해서 좀 먹겠습니다 일단. 일단 살기 위해서 좀 먹을게요. 살기 위해서 먹방 좀 먹을게요. 살기 위해서 먹방 좀 할게요. 슈퍼 악양님 100개 가지아. 쇼. 엔터 님 130개 가지아. 형 유튜브 숨 꼭 잘 보고 있어요. 물꼬바. 몇 짠? 짬뽕이 없는데 이거 면이? 뭐야 이거 짬뽕탕만? 잠깐만. 야 짬뽕탕 아니야 이거 잠깐만. 아니 면. 면이 없는데? 면 거기 있어? 야 이건 뭐 국수 아니냐 이거? 짬뽕이 맞아 이거? 짬뽕이 아닌 거 같은데. 아니 왜 면이랑 따로 줘? 짬뽕이 아닌 거 같은데. 아니 면이랑 따로 주냐 이거. 아니 왜 따로 줘? 국수 아니에요 국수? 엔터 님 500개 가지아. 아악. 아악! 아 살기 위한 먹방입니다 제가 추가할게요 엔터 님 500개 가지아 형 편하게 먹어요 삭감 감사합니다 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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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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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오면 눈 맞을때라 미니댕 sham 아아 야 근데 왜 그릇에다가 안 죽어 이거 여기다 죽냐 음 으어억 으어억 아 얼굴 땀난다 진짜로 땀나 땀보여 땀나 땀나 와 땀난다 땀나 땀나 우와 그냥 땀보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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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난다 와 아 아 형들 체리장에 누가 싸워 자꾸 아 싸워지지 마 소시지 상용 어서 오고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